아, 들리십니까? 아, 들리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반갑습니다 잘 지냈어요? 이틀동안 얼굴 안 비췄어요 닥터스 트레인지 개복인 포탈 연 다음에 호날두 공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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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어디있냐고, 너 왜 뭐하냐? 패딩으로 안녕하세요 저분이 원하시는 게 많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2단계 36살이라고? 늑엄마네 에? 패드립 하신 거예요 지금? 아, 늑대엄마요? 아, 늑대엄마는 킹정이지 네 늑대엄마는 인정이지 늑대엄마요 아, 늑대엄마요 아, 늑대엄마요 아, 그랬구나 그랬구나 아, 근데 내가 약발방에 써먹은 걸 여러분들이 왜 저한테 써먹어요? 되게 기분 나쁜데? 이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금지입니다 토크온에서만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아, 맥그리거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또 선을 넘으려고 하네 이제 봐주지 않아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 체중계 좀갖고 와봐 봐봐 뽀떡 주말 반갑습니다 뽀떡 카페맨 고맙고 살 엄청 쪘다 이거 좀 해봐도 돼요? 살 엄청 쪘네 이거 해봐도 돼요? 이렇게 씹해봤데? 네 살 좀 빼야겠다 진짜 예? 살 좀 빼야겠스 쪘댔어요 쪘댔어요 지금 살 존나 쪘네 어떡하냐 아니 저 116kg 됐는데요? 쪘댔다 왜 이렇게 살이 쪘지? 116kg 됐어 112에서 116으로 올라갔어요 어떡하죠? 4kg 빼야겠다 4kg 빼야겠다 어 충격 먹었어 내 몸무게 어? 개 쪘네 살 나랑 비슷하네 어제 야식 먹으면 안 되겠다 음 제가 요즘 야식 먹어서 그런 거 같아요 아 싫어요 안 걸을 거야 아 아 웜토 고맙다 오 웜토 뭔일이야 300개나? 어 어 그래 형 살 빼지마 그래 그래 사고 조심하고 그냥 이대로 쏠려서 신기록 찍어보자 아이 싫어 다시 형 방송 대기 화면 사진 보정 없이 잘 나왔더라 팔꼭지 잘 봤어 재미없어 막연아 어떡해 어떡하지 재미가 없네 어 어 야 나 살 좋네 어우 살 빼야겠다 어 좀 저거를 좀 할까 좀 산책을 좀 할까 산책 좀 해야겠다 고추장 개밥 때문에 개돼지 정식? 그것도 따라하는 애들이 있더라 개돼지 정식 아 똥게임 재밌더라 엊그저께 했던 그 저 일요일날 했던 게임 너무 재밌어서 이제 이번 주는 좀 약간 게임을 좀 많이 해야겠어요 예 재밌어 똥게임들이 재밌는게 많이 나왔더라고 그리고 카페에 누가 올렸던데 똥파이더맨이라고 그러죠 막 똥 싸갈기는 게임 있더라고 그거 다운받았어 어 음 그 스파이더맨이 여기에서 원래 이 거미줄을 내 아 진짜 싫다 이 동네 개같은 새끼들 양카 새끼들이 너무 싫어 나는 아니 뭐 포르쉐나 뭐 이런 걸로 그냥 순정 배기음으로 나는 그런 사운드가 아니라 뭔지 알지 뭐 뭐 뭐 뭘 많이 하지 막 그런 튜닝 있잖아 그런 튜닝카들 내가 튜닝카 차는 내가 잘 모르거든 근데 차에다가 그 막 보라색 차 파란색 차 거기다 연병지랄하는 거 있잖아 어 그래 배기 튜닝 그 저 자동차에다가 한 거 어 어 존나 싫어 나는 해당이 안 돼요 죄송한데 저는 바이크에 예 듣기 좋은 소리만 있구요 어 되게 시끄러운 그런 소리 내는 그런 거랑은 제 거랑은 좀 결이 다르죠 예 막 달동네 같은 데서 막 그런 데서 이제 제가 배기음 싹 내면은 오히려 거기 사시는 주민분들은 음 어? 소리 좋은데? 나와가지고 누가 소리낸 거예요? 어떤 분이에요? 어? 소리 한 번 더 내주세요 자다가 일어나서 밖에 나아가서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그런 편인데 저런 소리는 진짜 듣기가 싫네요 예 큐큐큐큐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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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씨 예? 아따마 이틀 동안 제가 저 원래 그 그 그러니까 월요일날 아 월요일날 내가 저 해야겠다 여행방송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잠이 너무 오는거야 잠이 오는지 모르겠어 잠을 너무 잤어요 그래가지고 일어났더니 막 4시 56분 막 이래 그때 또 형 관객이한테 전화가 온 거야 그래가지고 아롱이가 그러더라고 아 형 뭐예요 커피나 한 잔 하시죠 그래 그럴까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이제 그때 아 아니다 월요일은 그냥 짧게 짧게 그냥 뭐 인천 서울 외곽 이런데 좀 돌면서 발이나 좀 뛰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라마루 만나가지고 커피 한 잔 세리고 그러고 이제 뭐 아는 분이 카페 오픈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좀 노가리 까고 그러다가 하루가 또 가버렸어요 월요일 날 월요일 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단톡에서 한 6명 정도 모여갖고 야무지게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하다가 북악 스카이웨이 갔다가 그랬어요 갔다가 뭐 저 인천에 LNG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공업단지인데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 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뭐 좀 야무지게 좀 땡기고 직발 코스 좀 쏘고 그러고 나서 뭐 동인천에 굉장히 맛집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걸로 가자 그래가지고 그걸로 갔어요 네 그걸로 가가지고 음 요거 먹었어요 요거 먹었어요 요거 이게 세트가 29,000원인가 하더라고 오 되게 괜찮던데 여기다가 고등어 하나 추가하니까 한 35,000원? 그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죠 예 음 괜찮더라 이게 뭐뭐 나오냐면요 요 파전이랑 그 저 이거 저 고갈비 예 저 고등어 뭐 저 뭐냐 김치찌개 돼지고기 김치찌개 그리고 밥 세 명 가가지고 예 뚝딱 했어요 뚝딱 그리고 이제 월요일은 새벽에 집에 들어갔고요 2시인가 그때쯤 들어갔던 것 같고 어 너무 재밌게 잘 놀고 월요일날 이제 월요일날 결심을 했죠 아 화요일은 내가 꼭 꼭 꼭 꼭 어 여행방송을 갈겨야겠다 일단 잤는데 일어나니까는 또 예 일어나니까는 막 6시 7시 이래요 집에서 좀 뻘짓 좀 했죠 뭐 저 우리들의 블루스도 좀 보고 질질 짜고 그랬어요 우리들의 블루스 6화 너무 슬프더라 6화 7화 너무 슬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그 고등어 아 고등어 고등 죄송합니다 고딩 커플들이 있거든요 고딩 커플 둘이서 이제 뭐 애가 생겨갖고 이제 뭐 애를 낳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둘이 아버지 둘이 서로 아주 저 라이벌 관계 싸우는 관계 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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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둘이 막 사이가 앙숙이야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 풀어가는 과정 니 애 지우라 아니면 내가 지운다 뭐 이러다가 뭐 애를 지우네 만해 뭐 이러면서 굉장히 좀 슬펐던 그러고 나서 이제 화요일날 일어나니까 무슨 저녁 6시 7시 일어난 거야 그래가지고 아 조졌다 오늘 또 여행방송 못 가겠구만 그래가지고 그 아는 분이 또 차림 카페에 그냥 기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바길러 분들이랑 예 노가리나 좀 까고 아 그러고 이따가 이제 또 집에 슬 들어가려고 월미도를 갔죠 월미도를 갔는데 어휴 막 바이크가 막 20대 있는 거야 근데 어휴 뿌당충 씨발남들이 존나 많아요 거기 예 좀 막 막 그 어휴 배기음소리 막 부랑부랑 하면서 막 오랑캐 새끼들이 예 그 뭐 KTM 타는 그 오랑캐 새끼들이 너무 많은 거야 아 짜증나네 그래가지고 월미도에서 조용히 담배 한 대 피면서 커피 한 잔 하려고 그랬더니 아 안되겠어가지고 그냥 슥 또 집으로 갔죠 집에 갔더니 또 적적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아 나한테 뭔가 상을 줘야겠다 갑자기 상 주고 싶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육사심이랑 육회랑 청아 한 병 시켜가지고 컴퓨터 앞에서 야무지게 먹었어요 예 어저께 어우 맛있더라구요 음 육사심이랑 육회랑 저 뭐냐 그 뭐라 그러죠 그 먼 와사비 타코 와사비 예 타코 와사비 이렇게 하고 7만 2천원인가 예 한 끼에 7만 2천원 태우고 싹 다 맛있게 보라 먹고 그리고 안방에서 잠을 청했죠 잠을 청하면서 새벽 6시인가 그때쯤 잤어요 예 자기 전에 아 좀 일찍 일어나서 12시나 1시쯤에 어 야무지게 또 발휘방송하고 그다음에 저녁방송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잤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시간이 4시 59분이네 낮 4시 59분 실화야 예 그래가지고 이제 라이프랑 흠이 집에 들어오고 올 때 그냥 순댓고기랑 머릿고기 좀 사오라 그래가지고 그걸로 또 야무지게 한 끼 먹고 오늘 또 아주머니 오신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머니 오셔가지고 집 청소 다 해주시고 집 깨끗하게 청소하실 때 쓱 해놓고 그러고 또 잤죠 자고 일어났더니 시발 10시 10분이야 아니 뭔 시발 월요일 화요일이 이렇게 빨리 녹냐고 아이 잠만 잤어요 아 나 정말 잠만 잤어 이틀동안 예행병을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그러고 이틀을 이렇게 했는데 오늘 바이크도 못 탔어요 아이 정말 이틀 녹아버렸어 샤발 그랬어요 예 근데 또 어제는 이제 집에 들어가는 길에 휘발유가 세상에 1798원이야 경유보다 더 싸 나 이거 처음 봤어 그래가지고 아 우리 농모 형님이 또 100개를 너무 고맙습니다 형님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우리 레오가 형님 그렇게 편히 쉬시는 동안 개같이 이래서 본 돈입니다 시청료들입니다 아 그래그래 레오야 고맙댕 저 그래가지고 휘발유가 1798원이더라고 존나 싸 박퍼니 미스터 박이야 아 그래 박퍼니 너무 반갑고 뭐 선일이야 근데 갑자기 봐봐 BJ들이 방송 은근히 본대니까 BJ들의 쉼터가 노래하는 코트 방송인거 여러분들 모르셨죠 예 좀 약간 그 좀 이름이 있고 유명한 BJ들은 부캐로 본다 그러더라구요 예 그래가지고 아 미스터 박이구만 그래요 어 뭐 저 여행방송하고 있지 그래 미스터 박 한번 보자고 난 이제 얼굴 한 번도 못 봤네 방송하면서 그래 미스터 박 음 그래가지고 음지방송이 아니라 저 친구들은 솔직한거지 어? 부캐로 와서 욕통 쏘는거야 하하하하 아니야 BJ들이 은근히 내방송 많이 와요 여러분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예 BJ들의 쉼터가 노래하는 코트라는 그 기정사실화 돼있어요 예 보면서 BJ들이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 내방송 봤을때 야 참 이 12년 방송했던 사람의 관록이랄까 이런게 진짜 느껴진다 야 어쩜 저렇게 방송을 스무스하게 하지 야 정말 보고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예 많이들 보고 배우세요 아무튼 이제 뻔이밭 너무 고맙고 나도 이제 다풍소를 한번 갈게 뻔이밭 뻔이밭이 몇 살이지? 뻔이밭 몇 살이야? 아 서른 둘이야? 그래가지고 어제 들어가는 길에 휘발유가 1798원이야 야 이거 뭐 200원이나 내렸다고? 이거 못 참지 근데 존나 빡치는 게 뭔지 알아요? 만원어치밖에 안 들어갔어 전날에 1860 얼마짜리 기름을 넣고 만땅 채워놨었거든 전 항상 만땅을 채워요 아 근데 만원어치밖에 안 썼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기름을 다 빼버렸어요 빼가지고 저 1.5리터 그 통에다가 이렇게 기름통에다가 기름 다 빼버리고 1798원짜리 만땅 채워버렸어요 잘했죠? 이거 못 참지 네 구라예요 족구라죠 기름 빼는 줄도 뺄 줄도 몰라요 아이고 우리 정룡아 100개로 팬가입을 오빠 안녕 아 여자니? 님 여자? 크크? 오빠 안녕 님 여자? 크크? 아무튼 그래서 뭐 월요일 화요일 쉴때는 이렇게 쉬었어요 예 사진 짤 한 5장으로 물도 못 쓴다 피해라 딱 저기야 되네 어 형 설사는 좀 어때? 아 나 맞아 설사 엄청 했어요 그 집에서 진짜 오염된 물을 먹는 바람에 예 그러니까 제가 원래 좀 당뇨끼가 있었나봐요 원래 하루에 막 물을 막 3리터 이상 무조건 먹거든요 요게 한 통에 2리터예요 요게 요거 한 통을 먹고 물 반 정도를 더 먹으니까 3리터 이상 무조건 먹거든요 하루에 물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당뇨끼가 있었나봐 근데 이제 방송 복귀하고 나서 슬슬 물을 좀 많이 안 먹기 시작했죠 한 두 달 들어가면서부터 예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물을 너무 안 먹다보니까 물을 계속 버리는 거야 버리다보니까 이제 아깝다 물이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저 흠흠 3일동안 놔뒀거든요 물을 예 그래가지고 저 일요일날 방송했을때 한입 쓱 빨았더니 존나 신맛이 나는 거야 그냥 귀찮아서 먹었어요 그냥 뭐 내 몸이 버텨주겠지 머셨는데 와 새벽 내내 그냥 설사를 엄청나게 한 거예요 원래 그거 아니었으면은 저는 이제 월요일 아침에 오전에 원래 여행방송 떠나갖고 화요일날 저녁에 딱 들어와서 하루 딱 자고 오늘 딱 다음날 오늘 이제 방송하는게 원래 내 계획이었는데 그게 틀어진 거죠 물 때문에 아우 설사 엄청 했어요 네 다행히도 장염이 이제 위아래로 다 싸버리는 장염이 있고 밑에로만 싸는게 있는데 다행히도 밑으로만 쌌어요 그래가지고 설사 엄청 했죠 막 배에서 꼬르륵 소리나고 막 와 물통 엄청 갈겼어요 완전히 그리고 이제 많이 하다보니까 틀음도 올라오고 그러더라고 장 내에서 약간 가스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게 아마 좀 탄산똥 쌌어요 제 배에서 탄산화 시켜갖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 쌌고 그러고 나서 뭐 아아 아 이 새끼 뭔지 아니 맥 그리거님 멀티버스의 또 다른 빌런 코트를 빙의해서 극악무도한 수 부탁드립니다 아니 뭐 닥터스트레인지 오늘 개봉했나? 영병들을 하네 아주 그냥 뭐야 나 닥터스트레인지도 못봐 모르겠어 어떤 빌런이 나오는지 개봉했어 개봉했어 이게 뭐에요? 아니 이게 뭐냐고 재미있어요 이게? 왜 자꾸 주문하시는거에요? 네? 정말 재미있데 이거? 이거 누가 살려요? KBS 개그맨도 못살려요 이거 왜 저를 노잼 만드세요? 예? 이해할 수가 없네 아니 진짜로? 왜 그러는거야 지금 나한테? 아아 우리 레니님께서 100개를 고맙습니다 네 아니 이거라 형 왕 아니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26살 16살 16살 아 아니 이건 아무나 못살려 이걸 어떻게 살려 이거를 주문하는게 좋나 말도 안되는걸 주문하는데 멀티버스에서 새로운 빌런이 나오는데 그 빌런이 누구지 내가 어떻게 하러 스파클링 된장 공장 썰지게 해봐 음 아무튼 그래가지고 장 내에서 스파클링이 만들어지면서 물똥 야무지게 갈기고 예 진짜로 변기가 많이 더러워지더라구요 예 하도 샷건을 갈게 되갖고 엽총 존나 쐈어요 예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그렇게 보내고 뭐 나름대로 알찼어요 근데 월요일날 아론게이랑 같이 저게 해가지고 어저께 화요일날은 어저 화요일날은 어저 화요일날도 좀 문제였죠 왜냐면 집에 와갖고 저거 먹고 그러고나서 내가 마라탕을 낮에 한번 또 시켜먹은거에요 마라탕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너무 매운거야 그래가지고 아 마라탕을 전에 시켰는데 그 시켰다가 남은 국물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끓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게딱지장 게딱지장을 두스푼 넣었어요 국물이 엄청 예 올라오더라구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밥을 하나 말아갖고 국밥처럼 만들어갖고 마라탕 게장 어 게딱지국밥을 먹었죠 예 그거 먹고나니까 배에서 또 신어가와 그니까 내 배도 장 장내에서 이제 지랄한거죠 어 아 이 새끼는 어저께 장염 끝났는데 배 또 괜찮아졌다고 뭐 이렇게 자극적인걸 쑤셔 넣었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라탕 먹고 또 어제 또 설사했어요 월요일 화요일 설사의 날이었어요 아주 그냥 용암물이네 아주 그냥 맞아요 맞아요 월요일이랑 화요일은 그냥 설사의 날이었어요 설사 엄청 했어요 뭐 그랬습니다 음 게르지국밥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농노형님 뭐 저 뭐야 그 제가 월요일 화요일 고정휴방이니까 예 뭐 날짜 뭐 잡아주시면 이번 달에 한번 또 하는 걸로 하죠 예 아 아 고맙습니다 혹시 사람새끼 맞으세요? 예 사람새끼예요 아 아 4키로 찌니까 좀 그렇네 기분이 116키로 됐네 아 이제 존나 살 빼야겠다 음 이번엔 그냥 확 6키로 빼가지고 진짜 이제 110키로 만들어봐 이거 음 살 쪄버렸어 3달만에 6키로 4키로 쪄버렸죠 미친거 아니냐고 이거 음 음 그래도 한 110키로 때 110키로 초반때는 유지하려구요 예 이게 제 마지노선 나의 마지노선입니다 예 근데 먹방 마려운데 어떡하지 오늘 메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그 저기 뭐야 BBQ 쿠폰 받은 거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냐 그거 며칠 12시 전이라서 될 수도 있어요 아 맞아 네네 그거 기억나지 쿠폰 번호만이 썼던 거 그거 말고 그 레오게이께서 준 게 있거든요 아직 레오게이 준 거는 나중에 써도 되고 일단 그 저 텍스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보내준 거 있거든 또 있어요 그게 형 형 보내줄게 음 아 그리고 저 짤보형 개같이 망했어요 여러분 개같이 멸망했습니다 예 짤보형 그거 아마 아프리카 쪽지 아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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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선물 코드가 네 제트 2 아 아 맞아요 그 보내줄게 너한테 앙단톡에 보낼게 어 음 코드가 아홉 자리인데 제트북 얘기 안했는데요 해봐 뺏어 먹어 봐 인터셉트 해봐 어 세배 가봐 음 오빠 안녕하세요 어 그래 건빵이구나 팬 가입들 좀 해라 코순이들아 진짜 이 극한의 가성비충 코순이들 어떻게 해야 될까 가은보면 콧박이들은 그래도 의리가 있어 애들이 어 미운정으로라도 어떻게든지 팬 가입을 하거든 근데 코순이 너네는 진짜 쓰레기들이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너네 진짜 글러 처먹은 새끼들이야 너네 나쁜 년들아 어 방송 요즘 빠지고 좀 볼만하고 그러면 좀 팬 가입도 좀 아 아 아 아 현타 존나와 매크리거 매크리거님 나 현타 존나와 이거 왜 저 무슨 일이야 쓸 데이 나 왜 살지? 이게 뭐야? 이게 뭔 짓거리야? 왜 이딴 걸 시켜 나야 나 도라이야 다시 보내줘 다시 보내줘 내가 안썼구나 사과하라고?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말실수를 했네요 오빠 미안해 이거 받고 도끼 풀어 그래 고맙다 홀링아 오빠 미안해 이거 같아 그래 그래 고맙다 나이젤 네가 보냈구나 아 진짜로 미안해 이번에 내가 진짜 쓸게 지금 보내주면 안돼? 지금 시켜 줘 야 2만원 2천원 올라버렸네 어떡하니 시켜 줘 해 줘 해 줘 해 줘 둘이 먹으려고 시킨 참치구부쌈하고 혼자 먹는 중인데 개의적인 부분이냐 형님이 뭘 드시거나 뭘 하는지는 우리는 아무도 궁금해하질 않아요 아십니까 형님? 하하하 자꾸 본인이 뭘 하고 있고 이런걸 자꾸 알리시더라구요 왜 알리세요? 하나도 안 궁금해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나보다 순진한 형님들 보면 놀리고 싶더라 하하하하 주문가능시간 11시 30분이요 그럼 지금 못 시켜? 배달앱인종으로 시킬 수 있습니다 배달앱인종으로 시켜봐 하하하하 아 진짜요? 또 싸우셨어요? 결혼생활 진짜 힘들 것 같다 아 어떡해 근데 제가 또 넷플릭스에서 이번에 집에서 계속 있다보니까 볼게 없어갖고 존나 막 이거저거 보다가 우리 이혼했어요 를 봤거든요 원래 육개잎 그 저 김고기 아저씨 이렇게 두 커플 저 나오고 그래가지고 흥했었잖아 그게 나하닐 나하닐 부부 예 봤는데 와 진짜 뭔가 좀 아 저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구요 예 우리 이혼했어요 음 아 김고기가 아니라 최고기 예 그래서 나하닐 부부? 예 어 난 그거만 봤어 다른 그 젊은 부부 또 나오더라구 근데 보고싶지도 않고 예 나이 드신 분의 그 결혼생활 이게 뭔가 좀 더 볼만하더라구 음 이카엘씨 예전에 아프리카 bj였어요 최고기 아 진짜 못납이 보여 잘 지냅니다 기웃기웃기웃 아 그래요? 아 하 하 어 해동검도 그 창시자 나하닐 아저씨 졸라 재밌게 봤어 그거만 봤어 그 그 부부만 그 부부만 그 부부만 나오는 그거만 그거만 그러면 안타야지 아니 나는 결혼해도 내가 적당하게 포기할건 포기하고 살거에요 내가 결혼을 하는데 와이프가 너무 걱정이 많아 그래가지고 이제 막 오토바이 타지말라 그래 안탈거야 나는 말 잘 들을거에요 예 아니 저한테 결혼하자고 했던 여자가 몇명인줄 알고 지금 채팅창에서 응 결혼 못해 응 넌 나와 같아 넌 나와 평행세계를 살아야돼 어 난 여자 손도 못잡아보고 난 여자랑 아무것도 못해봤으니까 너도 그런것처럼 보여야해 이러면서 저를 무슨 약간 세장에 가두려고 하시는데 족가세요 예 내가 님보다 여자 훨씬 많이 만났어요 만났어도 나이가 있는데 이사람아 20대 초반 우리 동생들이 자꾸 그런 행동을 하더라구요 응 너 못해 응 너 여자 없어야 돼 이러면서 예 아니 뭐 믿거나 말거나 알아서 하시고 암튼 그래서 그 저는 나중에 좀 말을 좀 안 돼 우리들의 영원한 관대로 있어줘 안 돼 안 되란 말이 무섭다 예 아 아 우리 인정단장 100개 너무 고맙고 오빠 사랑해 너가 내가 무슨 말 무슨 개 헛소리를 해도 인정 쳐주는가 쳐주는 그 인정단장인가 아주 요즘 잘하고 있어 그 채팅창에도 보이잖아요 여자가 얘기하는 말이 진짜예요 남자들이 저를 계속 내려치기하고 자꾸 후려쳐도 여자들은 제 가치를 알아요 충분히 매력적인데 코트님 이라고 하잖아요 예 여자들이 하는 말에 기울이지 남자들이 막 저를 막 내려치기하고 후려치기하고 예 그래도 한길 올립니다 예 흠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여성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제 매력이 뭐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봐요 음 남뱀이라서 내가? 흠 흠 내가 그 이거 좌야? 손목좌? 손날좌 그렇게 얘기하면 여성어모양과 이거야? 흠 흠 흠 머니? 솔직히 좀 귀엽긴 해 흠 머니라고요? 흠 허허 어림없지 예 뭐 나랑 결혼하면은 내 재산 쓸 수 있을까봐? 족가는 소리하고 있네 흠 내 돈 내가 관리할거야 흠 아우 흠 아우 100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우 웃음싸래 레니님 감사합니다 네 보험금? 족가고 있네 어 사회에 환원할거야 흠흠 죽으면? 내 돈? 아니? 죽기전에 다 쓸거야 안녕 형아 에코 빵빵하게 부탁해 아 우리 코트릉이가 아 이야 아 아 에이브야 내가 이렇게 뒤로 빼면 빨빨 좀 좀 저기 좀 해 치킨 좀 치킨 아 치킨? 어 뭐가 아 변사신경이요? 아 아 아시잖아요 저 예전에 목포살때 목포에 힙아우드였어요 제가 저 허정무 축구교실에도 들어가갖고 스포츠에 일가견이 있었어요 저란 사람은 수영선수도 있었고 축구선수도 있었어요 점프 수영 뻗다 고맙습니다 밑에서 솔직히 주민신고 들어왔어요 뛰지말래요 능구라고요? 제가 뛰기 싫어서 안 뛰었어요 뛰면은 숨차잖아요 야 랄프야 뭐냐? 왜 22,400원 왜 빠져나가? 치킨이잖아요 아니 기프티콘을 사라 그랬잖아 기프티콘은 저기 안떼요 사정이 11시 반 빠지래요 내가 지금 치킨 2만원 돈 주고 사먹게 생겼니? 어 그래 고맙다 배 타도 나아졌어 좋아졌어 오늘은 먹방 좀 갈게 하겠구만 응가노가 누구야? 네 잘하는 사람, 갈시는 사람 저기 맥그리고야? 저 나이가 36인데 이런 거 하는 거 존나 쪽팔리거든요? 왜요? 왜요? 왜 저래? 왜 저래? 존나 장소 기회하네 아니 그만 시켜 아 뭐야? 뭐야? 영철미 콘트? 이런 비행심 쏠 쏠 아 씨 말 숨차 X같다 아 정말 오늘 리액션품 강제 금지령이야? 네 아 힘들어 예 숨차요 예 숨차요 아이고 천근한 점수 정말 감사합니다 평장치 김각수 그만하자 와 우리 쌍성이가 천계를 똥가오 와 천계 너무 고맙습니다 와 쌍성이 음 쌍성아 예? 진심 리액션인데요? 눈 인사 영상 끝나요 아니 눈 인사 눈 인사 생각해 감사합니다 아 아 이번주도 열심히 달려봐야지요 예 새로운 컨텐츠는 망했고 음 다음주쯤에 또 새로운 컨텐츠 하나 쓱 들고 와야겠다 근데 실패는 성공에 어마이란 얘기가 있어요 진짜 실패는 성공에 어매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실패를 거듭하면서 뭔가 일요일날 할 수 있는 어떤 좀 그런 성지합창단처럼 그런 킬링 컨텐츠를 하나 갖고 올 거예요 예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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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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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아 이번주는 말이죠 어 굉장히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mc 더 맥스의 어디에도 늘 안 했더라고요 어디에도 그 다시 누군가를 만나면 우리 사랑께 얼 코지워 가도 행복했던 것만 기억에 남아 나를 천천히 잊어주기를 이 노래 이 노래로 하려고요 제가 이거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진짜 약간 고음춤들 가사 다 들리네 뭐지 그 비웃음은? 천자 타입 아닙니다 형이 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 알지? 어 그래 처음으로 형이 불쌍해 뭐였어요? 불쌍해? 상상하다네 머리 했네? 머리 샀어 이게 재밌냐? 지빨새기들아 갯살에 무릎 걸려서 안올라 이런 비애이션 처음엔 재밌었는데 서른여섯 살 먹고 그러고 있는 거 보니까 안쓰럽다 맞아 나이가 있어서 나이에 맞는 리액션을 한번 부탁해 주시면 너무 좋겠네요 예 그 어떤 서른여섯 살 BJ도 저같이 방송 안 하긴 하죠 나름대로 뭐 본인들의 어떤 품격을 지키면서 방송하지 않나요? 이럴 때 한타가 오죠 창문 좀 열어줘라 한 3분? 부천 욕 왜 이렇게 먹어요? 부천 욕 존나 먹고 뭐 뭔 일이야? 뉴스 나왔던데? 뭐야? 아니 나는 부천 뭐 그렇게 욕 먹는지 몰랐어 근데 부천 엄청 욕 많이 먹더라 뉴스 나왔던데? BJ들의 뭐 그런 만행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더라고 몰라 거기에 모이면 거기에 뭔가 부천바닥에 어떤 그 기운이 있나봐 근데 이제 뭐 장사하는 그 상인들 있는데 거기 이제 저 가게 유리창 좀 부셔도 되냐고 다 보상 해드릴 건데 유리창 좀 부셔도 되냐고 그렇게 정중하게 가서 물어봤대 폐기 지리노 왜 여기에 모이나요? 했더니 여기가 기운이 좋대 뭔가 텐션이 올라간대 그런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시키면 다 하는 사람들 풍선만 받으면 된다는 마인드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간절함? 간절함 아니겠습니까? 음지 할렘과 청락 근데 이제 그게 남한테 피해를 주는건지 안주는건지 확실하게 구분해야되긴 하지 Why so serious? See 쉽지 않네 BJ라는거 나중에 자식 낳고 그럼 이런거 보여줘야겠다 네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이렇게 살았는지 쉽지 않네 진짜 안쓰러워? 아니 나는 저기 그래도 남한테 피해가 안주잖아 아니 내가 무슨 저 BJ하려 안하겠는데 용돈달란 말은 안할수도 밖에 너무 고맙고 코트 왜 이렇게 순해짐? 저 원래 순했어요 여러분들 재밌게 해드리려고 미친놈이 되는거지 저 원래 순했어요 실제로 나를 보는 사람들은 되게 놀라죠 반전 매력에 왜냐면은 어제도 박엘로 아저씨들이 그러더라고 그의 매운맛 토크를 듣고싶다 말씀을 너무 착하게 하심 이러더라고 응 안해 죽어도 할 일 없어 망상놀이라는건 있잖아 내가 감수성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있었을 때 이야기지 지금 이렇게 현실적인 사람이 돼버린 나를 망상놀이시키면 하고 싶겠니? 뭐 이중에 어떤 알약을 먹겠습니까? 달리기가 시속 200km로 바뀌는 능력 순간이동 능력 투명인간 능력 그럼 그중에서 존나 막 방구석에서 고르잖아 아 뭐해야지? 뭐래야 진짜 대박일까? 근데 그런거 다 끝나고 나면 진짜 현실에 아무 능력 없는 무능력한 나를 마주하기 때문에 원래 백수일수록 이런 거대담론을 좋아해요 백수들이 이런 거대담론 존나 좋아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터졌다면 만약에 뭐 지구가 리셋이 된다면 이런 좆같은 병신 망상을 많이 하죠 예 사실상 철학자들이었어 그들은 그치 아직 사회가 그들을 몰라줄 뿐이지 그치? 우리 콧박이 백수들? 어? 머리 브래드 피트 마녀 넘기면서 어제 유자차 주실 때 술 우리 결혼했어요? 리액션이 뭐야? 술이 결혼했어요 이거 아니에요 술이 결혼했어요? 그게 뭐야? 저도 모르겠어요 미쳤어요? 혹시 마약하셨나요? 맥그리거님 도졌으면 미친 소리 하시네 이거 어떡해? 술이 결혼했어요? 뭐예요 그게? 아 이건 제가 못해드릴 것 같아요 뭘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맥그리거님 존나 웃기네 개소리하고 있어 리액션으로 저는 예 아니 이건 뭘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도 맥그리거님한테 말 쉽게 하지 마세요 맥그리거님 지금까지 별풍선 1500개 쐈습니다 예 쉽지 않아요 이거 그가 계속 300개씩 쏜다면 뭐든지 받아들일 의향이 있습니다 저는 예 지유튜브 감성 좀 여기다 싸지르지 마라 540조 턴주먹 540조 턴주먹 540조 턴주먹이요? 뭐예요 그건 음 음 아유 고맙습니다 월드컵은 이제 좀 철 지나갔죠 예 월드컵 콘텐츠가 이제 철 지나갔기 때문에 야 사랑해 하지 않겠습니다 음 고맙습니다 음 고맙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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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체온이가 준 돈 내가 다 써버렸어 맥그리가가 준 돈 써야지 이제 하하하하 빨리 빨아먹고 버리자 아이 뭘 빨아먹고 버려 버리기는 채원아 뭐 충격먹은거 아니지? 웃자고 한마리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그건 맞지 하하하하 버릴건 확실하게 버려야 된다 뭘 버려 버리기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코빡이 코순이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채팅도 많이 하고 또 자주 얼굴 보이는 애들이 좋아 예 팬가입 고맙 아 뽀떡 팬가입 이렇게 하고 그런 애들이 좋지 팬닉 달아놓고 이제 오랫동안 방송 보는 애들 그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이제 그 방송의 내용에 대해서 다 알잖아 나에 대해서 좀 많이 아는 사람들이 난 제일 좋지 음 난 절대 100개씩 안써 무조건 10개 쌀폭만 달린 100개는 10개인 음 그래 아 에코의 손흥민 민의 가능해? 손흥민 어떻게 하는 거야? 손흥민 세리머니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손흥민 세리머니 손흥민 세리머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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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 리액션이야 하... 억지 리액션 이 ㅈ나만드네 애들이 뭘 자꾸 시켜 그렇게 해 현타 ㅈ나오지 아 이거 안해? 이렇게 이렇게 카메라 찍어야 될 거 아니야? 어깨 아프다 어깨가 아프냐 잠을 잘 못 잤나봐 나이 먹고 개주접을 떨고 있네 이젠 형 소리도 안 나온다 그래도 내가 너보다 형이다 팬가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방이래 차라리 지구방이래 왜 하는거야? 인싸대기 겁나 힘드네 왜 하는거야? 근데 그 사람도 춤은 되게 잘 추더라 팬가이 고맙습니다 나만 들었냐 방금 저 소리 어떤 새끼였어 청라 도로 한복판에서 으아아아아악 소리 지르는데 박하사탕 설경구 마냥 아 흠이 아니냐고 흠이는 집에 있어 형 요즘 인싸 부위 할 줄 알아? 인싸 부위가 뭐야? 리액션으로 지구방리대 화면 바로 면상에 윈드빌 아 어떤 새끼들이야 일부러 저러나? 우리 수정일이야 뭔 소리냐 누가 그러는 거야 지금 내가 봤을 때 아파트 외곽 쪽에서 사는 거야 아무것도 안보입니다 그러게 왜 저러는 거야 팬 가입 감사합니다 나랑? 미илли일었던 뭐지? 여긴 내가 만든 내세상이여 여긴 야 une 개새X들아 여긴 내가 만든 내세상이야 이 개새끼더라 수으으으ㅏㅏㅏㅏㅏ 오늘 네 풍선 여기까지만 받을게 진짜로 진짜 현타 존나와서 그러는데 그만해라 공주 고음을 제대로 좋아할까요? 방송 초반에 이렇게 힘을 다 빼놓고 가면 좀 그렇죠? 치킨 언제 와? 시간 보겠습니다 저랑 결혼하고 싶으신 호순이분들은 죄송하지만 자격을 좀 갖추고 오세요 직업도 없고 뭐 키도 160도 안 넘고 뭐 솔로로 지낸 지 6개월 이상도 안 됐고 뭐 좀 그래요 네 어느 정도는 갖추고 오세요 자격을 아시겠죠? 자격 좀 갖추고 오세요 이러니까 네가 여친이 없는 거라고? 없으면 어쩔 거야 이제 포기했어 연애고 지랄이고 그딴 것들 다 필요 없어 인생은 혼자야 하 하 맞아 인생은 혼자야 포기했어 이제 매주 외롭게 월요일 화요일을 이렇게 보내는데 이제 익숙해져 버렸어 인생은 손흥림 빙이 아니냐고? 인생은 손흥림 빙이 아니냐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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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거예요 아 그래? 네 어 야 야 야 거머리 뒤지게 만지작거리제 집게이도 아니고 트라이앵글 초크 매력게 형 1화 피해오시 2화? 아 방송 오늘 쉽지 않다 2화 피해오시 2화 피해오시 그만해 이제 2화 피해오시 2화 피해오시 그만해 그만 시켜 힘들어 그만 시켜 그만 시켜 그만 시켜 아 예고 풀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치킨 언제 오냐 10분 10분 오늘은 치킨 먹방 야무지게 하고 그다음에 오늘의 이슈 가고요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는 게임방송 할 거예요 지발 대운이에요 응 오늘 똥파이더맨 그거 한번 해보려고 존나 재밌어 보이더라고 쿨타임 1시간 조금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똥게임 그 자체야 어딨어? 그게 게임 추천 게시판인가? 네복 있어요 쿡쿠님 돌리시고 어 진짜 똥게임이다 시발 뭔 정신으로 만들었냐 이거 진짜 똥게임을 가져오면 OK 뒷고양이로 쌓을 돌았나 뒷고양이로 쌓을 돌았나 뒷고양이로 쌓을 돌았나 오늘 이거 하려고 진정한 똥게임 간별사다 똥물리에가 되겠어 진행하다가 이따가 OK 내가 적절할 때 할게요 방송 전에만 하면 되죠? 우리 맥그리거님 고맙습니다 맥그리거 오늘 존나 많이 쏘네 시키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쏘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오늘은 약발방도 보고 싶으세요? 약발방 좋아하세요? 송진호가 누구예요? 송진호랑 똑같이 생겼다고요? 안 볼래요? 약발.. 모르겠어요 이따 하면 하고 아니면 말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미스테리요? 미스테리도.. 내가 이따가.. 약발방이랑 미스테리 중에 둘 중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할게요 알겠죠? 성진호가 사기꾼이라고? 성진호가 사기꾼이라고? 성진호가 농지 모르겠어 약발 안 하면 방송 안 본다 약 협박하는 거야? 방송 안 보겠다고? 성진호가 사기꾼이 성진호가 사기꾼이 전상근의 꿈속에서 올라왔습니다 편집도 아주 잘 되고 괜찮더라구요 난 개인적으로 어저께 올라갔던 영상이 되게 재밌었는데 썸네일이랑 제목을 자꾸 감을 못잡아서 이게 좀 아쉬워요 팬가에 고맙습니다 짤보용은 개같이 망했어요 완전히 후려지게 망했어요 아주 그냥 근데 그것도 풀영상에 그래도 한번 올리니까 짤 가지고 영화를 이렇게 리뷰해주는 것조차도 저작권에 걸리더라고요 유튜브 진짜 빡셉니다 편집자 좀 뭐라고 하라는 게 아니라 편집자들은 우리 편집자들은 썸네일 안 만들어요 개꿀이죠 썸네일은 이제 랄프가 만드는데 담당을 하는데 좀 더 괜찮은 썸네일 있으면 만들어놓고 재밌는 영상은 언젠간 재평가밖에 돼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장장 재수 안 나와도 좀 기다리면은 나올 거 알아서 다 나중에 나오는 것 같아요 편집자 두 명밖에 없는데 편집자가 왜 이렇게 많아요 랄프 염전노예임 뭔 소리야 제목 수정하고 감옥서 개빡쳤다고 개빡쳤다고 그럴 때 추천을 좀 해줘 우리 애들도 이게 아무래도 창작의 영역이다 보니까 내가 편집자였다면 내가 저기였다면 이런 제목을 썼을 텐데 그런 거 있으면 카페에 좀 올려주면 바로 아이디어 인터셉트 해가지고 남이 만들어준 썸네일 남이 만들어준 제목으로 올리지 않겠어요 근데 어제 영상이 난 재밌었어 개인적으로 확실히 바이크 타고 여행 갔다 오는 거는 뭔가 좀 그런 거 같아 유튜브 촬영하러 가는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재밌어요 저한테는 머리에 튼튼을 위해 바이크 단독 인원 안 받나요? 나 좋아하면 다쳐 이게 뭐노 내 인생 불쌍하다 아무튼 그래도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랜만에 2,000원 올린 노양심 넘버원 나는 개돼지입니다 아 바이크 단독이요? 내가 혹시 너한테 개이냐고 물어봤던 애냐? 아니 야 솔직하게 말할게 바이크 단독에 받고 싶은데 관상을 좀 보게 되더라고 나도 모르겠어 뭐 최영화하고 대단한 그런 건 아닌데 같이 어울릴 때 뭔가 문신이 여기서부터 막 여름데 막 다 이렇게 돼있고 그러면 약간 솔직히 좀 위화감 느껴지고 그럴 거 같아 나도 콧밥이들이랑 같이 바이크 타고 그러면 이 새끼 저 새끼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약간 관상을 보게 되더라고 어 혹시 아니면 그 내가 너한테 개이냐고 물어봤던 애 너야? 너야 혹시? 아니 후사를 남자 둘이서 이렇게 되게 다정하게 이렇게 찍었더라고 근데 뭔가 약간 게이의 향이 나더라고 식게이인가? 그래서 내가 성차별하고 이런 사람은 아닌데 뭔가 좀 그래도 좀 우리 바이크 단독에는 성소수자가 있으면 좀 그럴 거 같아 내 생각에 어 다들 위화감 느끼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 응 그래가지고 너 게이야? 물어봤어 응 아 그래? 그럼 너 초대해줄게 알겠어 들어와 근데 뭐 이미 너 맘 상해하고 들어오겠냐?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아 시발 날 게이로 보다니 이 시발 너무 하잖아 흠 흠 감사합니다.